더 잘 해내고 싶은, 재밌게 하고 싶은 욕심도 많았는데 형이 얘기할대로 저희가 아직 방송을 봤는데 그 방송을 다 편집하고 보신 조효진 PD님의 얘기로는 뭐라 하시던가요? 완전 쌓아서 이런 완벽하다고 완전 재밌다 그렇게 완전 재밌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도 그 얘기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공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친구는 아직도 많은 걸 보여줄게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너는 이범순씨에겐 어땠나요? 예 아무래도 런닝맨을 처음에 만들고 저를 캐스팅해준 조효진 PD님이 있어서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재밌게 촬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마가 있지만 그 안에서의 상황은 다 출연자들한테도 비밀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너무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